삼성지펠아삭 온도변화가 없고 냄새 섞임도 없어요 아 그래서 김치 고유의 맛이 칸칸칸 살아있구나 총각김치도 하나 오 맛있겠다 이야 근데 이 김치가 먹고 싶을 때마다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도 우리 엄마 김치는 항상 변함이 없단 말이야 지펠아삭은 서랍의 각 육면이 전부 쿨링커버로 감싸져 있어 냉기가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지 우와 진짜 완벽하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냉장고를 열었다 닫아도 아삭하구나 완전 땅속 깊이 꽁꽁 묻은 김장석 그대로네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홈바에도 쿨링커버가 있는 세심함 지펠아삭은 길에서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담그고 여름에는 계절 김치를 또 담그는데 항상 이 최고로 맛있어 김장김치랑 겉절이, 동치미는 재료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 엄마 김치는 사계절 내내 완벽하게 맛있을까? 지펠아삭은 김장김치와 계절 김치를 속성에 따라 저장할 수 있도록 따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단다 이걸 이용하면 김치가 무르지 않고 맛있게 저장이 되지 이야, 그 사계절 내내 우리 엄마 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네요 어? 이거 서랍이 꽉 잘 닫혔나? 이게 서랍이라도 꽉 안 닫히면 김치맛도 다 달아날 텐데 지펠아삭은 살짝만 밀어도 자동으로 서랍이 꽉 닫히니까 냉기가 새일 걱정이 없어요 우와, 이렇게 쉬워요? 이러면 냉기가 새일 걱정이 전혀 없겠구나 우와, 대단하다 우리 엄마 김치또 꺼내고 열고 닫으려면 힘들 텐데 이거 내가 맨날 도와줄 수도 없고 걱정이네 지펠아삭은 이지 핸들로 딸깍 너무도 쉽게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 폴더 서랍은 슬쩍 당기기만 하면 쉽게 김치통이 나오니까 손이 편해요 타파웨어는 원터치로 누르기만 하면 김치통이 편하게 열리죠 우리 엄마 김치의 비밀은 바로 지펠아삭이었네 그래서 이제 김치맛의 지펠아삭 시대구나 엄마, 엄마 김치가 맛있는 게 아니라 지펠아삭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뭐? 다 먹었지 너? 치운다 아니, 아니, 엄마 농담이에요, 농담 역시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지 사랑해 완벽한 우리 엄마 김치의 비밀은 삼성지펠아삭 삼성지펠아삭 아삭